안녕하세요. 허팝입니다. 오늘은 허팝이 무엇을 할거냐? 바로 치약 거품 실험을 해볼건데요. 먼저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반적인 크기의 풍선이 있어요. 여기에 치약을 조금만, 많이 넣으면 안돼. 조금만 이렇게 넣어주고, 스포이드를 이용해서 풍선에 물을 조금만 넣어줍니다. 된 것 같아. 이 정도 하면 된 것 같아. 불지 않은 풍선이 동그랗게 될 정도로만 해야지 이게 풍선 불듯이 커지면 안돼요. 너무 많이 넣은거야. 자, 이제 이거를 허팝이 조금만 불어볼게요.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만 불면 충분해, 충분해.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뺑뺑뺑 돌려서 흔들어줍니다. 물소리가 안날때까지 거품을 만들어주고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치약 거품이 한가득 뿜어져 나올거에요. 자, 간다, 간다. 이게 아닌데, NG NG. 보니까 물을 좀 더 넣어줘야돼. 물이 너무 없었네. 이번에는 풍선을 아주 조금만 불게요. 많이 부니까 안되는 것 같아. 됐어, 됐어. 이 정도, 이 정도. 이제 물소리 안나 물소리 안나 하늘 높이 막 솟아나는거 아니겠죠? 3, 2, 1, 발사! 성공! 성공! 근데 여기서 끝내면 허팝이 아니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거를 초거대 사이즈로 해달라고 요청을 주셨는데요 허팝의 사랑 초거대 풍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하기에 앞서서 초거대 크기보다는 좀 작고 일반 크기의 풍선보다는 큰 풍선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한 번 해볼게요 자, 먼저 물을 넣고 자, 뚜두두둑 치약도 한가득 짜주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걸 넣을거야 이거는 식용색소인데요 거품에 색깔을 입혀주겠습니다 뺑뺑뺑 돌리고 자, 마음껏 흔들어 봅시다 오! 물소리가 엄청 커 거풍소리 엄청 많이 나 이거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자, 지금 기대되기 시작합니다 오, 이제 물소리 안나고 거풍소리밖에 안나 자, 됐어 됐어 자, 조준하시고 자, 날이면 날마다 볼 수 있는 실험이 아닙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발사합니다 치약거품 1, 3, 2, 1, 발사 대박! 우와, 완전 이쁜데 여러분들 봤어요? 색깔이 희히니까 더 이뻐 그리고 풍선을 좀 더 큰 풍선으로 하니까 이거풍도 더 많이 나고 우리 눈으로 그 거품을 쉽게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이제 이제 이거 이거이거 이거 해야지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초거대 풍선 치약 거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 기대되는데 두번째 풍선에서 아주 거품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풍선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거품이 우악 일어날지 지금 기대되기 시작하는데, 자, 시작합니다. 먼저 치약을 한 통을 다 넣어줄게요. 풍선에 치약을 한 통 다 넣습니다. 쭈욱! 한 통으로도 좀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남은 것도 마저 놓고 그러면 쭈쭈쭈욱! 이번에는 빨간색 식용색소를 넣어줄게요. 숭불당당숭땅당. 이제 마지막으로 물을 한가득 넣어주고요. 풍선이 크니까 물이 진짜 많이 들어가야 돼. 많은 분들이 이거 생수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수동물 받아서 물 넣는거에요. 이 풍선은 너무 크기 때문에 허팝이 입으로 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풍기를 이용해서 바람을 넣겠습니다. 파워 제일 강하게 해서 발사! 발사! 선풍기 파워 엄청 세네. 자, 이제 풍선을 뱅글뱅글 돌리고 흔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터질 것 같아. 으아! 왜 물이 풍선 안에서 출러덩 출러덩이요. 자, 이걸 엄청 많이 흔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풍선 안에 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물을 다 거품화 시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 많이 흔들어줘야 돼요. 아직도 물이 엄청 많아. 터지는거 아니겠지? 무서운데? 약간 딸기 엄청 큰 사이즈 같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커서 5분은 흔들어야 될 것 같아. 으아! 아직도 물소리가 좀 나요. 좀 더 흔들어야 돼. 오, 됐다 됐다. 여러분들 끝났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어. 자, 자.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 카운트 같이 세 개 씁니다. 3, 2, 1, 발사! 오오오 oo!!! 성공! 우와!!! 여러분들 갑자기 이렇게 대성공을 하니까 멍해요. 어쨌든 허팝의 아 갑자기 말도 안나온다. 치약거품실험 대성공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옷 다 베렸는데 이거 어차피 실험복이라서 네, 세탁기 돌리면 됩니다. 바닥에 방수포를 깔아놓길 잘한 것 같습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거 이 치약물을 이용해서 바닥 청소나 해야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허팝의 다음 대실험 어떤거 할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성공 성공!